뚜비뚜바 뚜두바 뚜비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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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수야 안녕? 지금 너 뭐 마셔? 와 맛있어 보인다 나도 한입만 줘라 아 이거 몸에 좋은 흑마늘 진액입니다 아이 퉤퉤퉤퉤 지금 침 뱉었습니다 그래도 마실 겁니까? 아 진짜 더럽고 좀 치사 나 안 마실게 근데 갑자기 웬 흑마늘 진액? 왠지 웬수 너는 핫초코 뭐 이런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다 정답 정답입니다 웬수는 핫초콜릿 제일 좋아합니다 흑마늘 진액은 우리 봉준호 감독님처럼 되려고 마시는 겁니다 어? 봉준호 감독님처럼? 왜 오스카 수상 배결이 뭐 흑마늘 진액이라고 했어? 노노노노노노노 우리 봉 감독님 오스카 수상소감 기억 안 나요?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아침까지 마실 거라고 했잖아요 어 근데 역시 월드 클래스 우리 봉 감독님은 간도 따본 겁니다 저도 흑마늘 진액으로 간을 튼튼하게 해서 주당이 될 겁니다 봉준호 감독 듣고 있나 이거? 주당이 되겠다고? 너 10살인데? 정말 황당하다 근데 웬수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오스카상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뽑는 거야? 오스카 트로피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 8400여 명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아 그래? 심사위원이 진짜 많은 거네 그러면? 회원들이 심사위원이 되는 거면 어떻게 나도 아카데미 좀 가입하고 싶다 회비는 얼마일까? 얼마니? 얼마면 될까? 카드도 되니? 아우 조부장이잖아 이거 원빈 성대모 모습 재미없어 아우 왕조현지 아카데미 회원은 감독과 배우 등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박찬욱 감독 그리고 배우 이병헌 씨도 회원입니다 아 그래? 우리 한국 사람들도 꽤 있구나 근데 그러면 8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후보작들이 일일이 다 보고 투표하는 거야? 그 선정 방식도 좀 궁금한데 그래서 오스카는 홍보 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각종 영화제들을 돌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화를 알리는 겁니다 우리 기생충 팀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료상을 받자마자 이 캠페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역시 본 감독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럼 돈도 무지막지하게 들여가겠는데? 정답 정답입니다 캠페인 비용으로 약 10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영화들도 홍보비를 많이 쓴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? 오 그렇구나 100억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건데 우리 자세한 얘기는 본 감독님 초대해서 들어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웬수야 내가 섭외 오면 상 준다고 했잖아 오스카 말고 오제스카 트로피 섭외는 잘 돼가? 아 이거 왕조연지 어째스카 안되겠다 너 자꾸 나 무시하는 것 같은데 너 저기서 10분만 투명의자로 앉아있어 아 꼰대 아니야 투명의자? 지금 본 감독님 소개 못했다고 벌 주는 겁니까? 아니 웬수야 왕조연지가 벌 주는 사람으로 보여? 그냥 너 하체 튼튼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운동시키는 거지 처음에는 다리가 숭그리당당 숭당당 이렇게 되긴 할 텐데 꾸준히 하면 하체 튼튼해질 수 있어 아우 이거 유모 1번째 시대 아니에요 구체도사 김정열 아우 완전 이거 조연 옛날 사람 아니에요? 수고수고 랭랭충 오늘 방송 끝 안녕 안녕